안녕하세요. 판례원 보험자 형제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 판례원 보험 형사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 범죄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5월 1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1203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악이 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파악이 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1년 10월 29일 날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니까 타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 번호가 차단되니까 남의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두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중 전화라고 표시가 뜨게 됩니다. 수사에 관한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또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요게 이제 스토킹 범죄의 정의인 거죠. 다시 말했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여 글과 말을 도달하게 하는 요 부분입니다.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기소된 겁니다. 원심은 통화한 한 건은 통화 내용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는 불안감 공포심을 알 수가 없고 두 건에 대해서는 부재중 전화로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스토킹 범죄에서 부재중 통화를 처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재중 통화라고 이렇게 뜨는 거를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0건씩 부재중 통화를 뜨는 경우 있죠. 몇십건씩 이럴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실제 통화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벨소리를 막 울리게 하는 거 상대방이 전화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전화에 부재중 전화를 수십껏 남겨놓는 거 이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고 계속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과 글의 표시에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즉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 자체가 피고인 의사가 담긴 정보라는 거고 그 정보가 피해자에게 도달된 거랍니다. 그리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신 여부에 따라서 우연히 수속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피해자에게 부재중 전화를만 하더라도 그거는 수속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에게 벨소리를 계속 울리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이나 이렇게 남기는 경우 이런 것도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과 글을 전달한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부재중 청화나 벨소리 자체가 모두 수속행위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달했다는 의미에서의 판단인 국어고요. 그러면 나머지 요건이 있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야 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거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만 수속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이 고의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고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두 가지가 다 고의가 있을 때 말과 글이 전달되면 수속행위가 된다는 거고 이때 부대식 전화나 벨소리가 말과 글에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벨소리, 부재, 년도, 수속행위가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고의의 내용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할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구에 따라서 수속행위가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